네 안녕하세요 범주입니다 2023년 개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요 토끼는 풍요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열두 띠 중에 가장 생기있는 띠라고 해요 이번 설날에는 가족들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풍요롭고 생기있는 행복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더 좋은 음악 많이 만들고 많이 불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